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으로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트리키의 방위산업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방위산업 제품하면 바이락타르 TV2 드론 외엔 잘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초계함을 판매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전투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인근 지역의 많은 양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2022년 40억 달러를 넘었고 2023년에는 6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서 2022년 수출이 69% 늘어났고 세계 12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가 74% 성장하면서 세계 9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작지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리키의 방위산업은 2014년 8월부터 집권하고 있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야심차게 지원하는 트리키의 방위산업이 최근 여러 다양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공개된 프로그램을 보면 티비트 드론으로 유명한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가 공개한 키즐레마 무인 전투기와 상륙함 아나둘루에 탑재할 전투드론 TV3 트리키의 항공우주 산업의 고등훈련기 허르제 대형 공격 헬기 아탁2 5세대 전투기 시제기 그리고 스텔스 드론 앙카3 차량업체 BMC 오토모티브의 알타이전차 양산 모델 등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종류를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 발표가 몰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트리키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외국 매체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지시각 5월 14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박빙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리키의 여론조사기관 대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강력한 방위산업을 갖춘 지역 강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전략으로 1에서 2%의 부동층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주로 그를 지지하는 민족주의자 및 강성 이슬람 유권자층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악의 인플레로 고생하고 있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요. 트리키의 대선 결과는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트리키에는 헝가리와 함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맡고 있는데 야당이 선거에 승리할 경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커온 트리키의 방위산업이 대선 후 어떻게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